이제 내일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중 하나죠 한평나비축제가 드디어 개막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 가지고 한평나비축제가 열리는 한평엑스포공원에 하루 전에 지금 와 봤어요 여기 이제 내일부터는 사람이 엄청 많아질 거기 때문에 사람 많을 때는 드론을 낮게 날려서 찍기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오늘 여기 축제장 안에 준비가 거의 다 됐으니까 드론으로 축제장 분위기를 한번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